자, 타이트쿨자 이동합니다. 아,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직업이야. 고민한? 넌 팬으로서 내 옆에 딱 건대 있어. 전 부산 가야 되는데요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요? 앤드 여기 나오냐? 그냥 아주 그냥. 아, 너무 안 돼서 보니까 오보색같이 환절하겠어요. 너무 좋아. 근데 참지 못한 희망을 어떡하나요? 사랑했던 기억은 뭐. 앤드요? 야, 앤드. 신경해. 앤드. 신경해. 자, 갈게요. 잠깐만, 이거 프로그램 피아노로 바꿔줘요. 저 눈사분 나오고 싶어. 정관, 정관. 하늘과 손이. 아, 나오고 싶어. 네, 알겠죠? 정말. 아, 나 보이네. 추억이 얻은게. 형님이 지금 만드시는 노래가 오하라씨 노래죠 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작업이야 고민한? 넌 팬으로서 내가 그때 딱 붙어있어 전 부산 가야 되는데요 어? 부산? 예 신우 형이 기사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설명드리러 가신답니다 저는 해명해드리러 같이 가야 됩니다 가는 김에 마실장님 코리 누나 제레미도 다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오기로 했습니다 형님도 가시죠 난 작업에 밀려서 오늘 못 가 오늘 갔다 오늘 오는 거지?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그럼 나는 러블리데이로 나가서 나 한꺼번에 한주는 이상하고 내가 다 살길래 괜찮습니다라 때 입었던 쇼끼리 괜찮습니다라 때 입었던 쇼끼리 형님 정말 괜찮습니다 18 아우 되게 기사 맛있게 19 가까이 형님 정말 괜찮습니다 어? 근 heat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카 она implic 이게 어디에 있어? 오빠 어? 이 기린 대사를 다시 해야돼 기린 대사? 대사는 기린이야 네티즌들 우리 드라마에 빠진걸 허락한다 자 갈게요 자 자 그래도 부산 꽁장어가 최고랍니다 서울에서 꽁장을 먹으나 봤어 그래도 부산 꽁장어가 최고랍니다 누나 나 더블엑션 맞아요? 손까지 나왔어? 손 나왔어? 예 나 오늘 좀 기분이 신나 오늘 별로 없거든 오늘 큰 부담이 없어 대사에 대해서 저 손이 걸리지 안 걸리지 저 손이 그렇게 안 이뤄요 아니 그럼 뭐예요 내가 제일 귀여운데 너 이상원 있잖아 네? 왕코디옥 네? 우리 할머니가 자기가 막 이쁘다고 아니 여기까지 이뻤어 여기 주름이 참 난해했어 왕코디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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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소니는 오빠랑 네 몬치랑 왕코디옥 왕코디옥 여전히 세상에 잠시나봐 하 이거 어떤얘기를 아 나 좀 말을 못 해 어디든지 다 있어 목이 장난치려고 하면 저기서 카메라 찍고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디? 란 들어와봐 그러면 아니 시내를 못보더라도 나중에 우리 근처님한테 인사드리지 못해 그렇게 열심히 하려나 하지 말고 이거 웃는거야? 자료가? 컴백스 하셔가지고 시즈로? 어디다가? 안 웃겨요? 난 우리 드라마 했어야지 우리 드라마 했어야지 토끼 여기 한번 해보세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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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매일 일 토끼